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밖으로 그리고 현실로. 진짜 마지막 밤이네요. 그러게요. 고생 너무 많았어요. 우측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부들. 이리 와요. 우측님도 고생했어요, 정말. 안녕히 가세요, 모두들. 즐거웠고,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마요. 안녕히 가세요. 다 나와! 이거 왜 이래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어젯밤 10시까지 운명 9시간 남아있었어. 거의 37시간이 늘어난 거야. 우리가 계단 타고 전기 맞을 때도 12시간, 24시간 늘던 게. 갑자기 말이 돼? 지들이 시간을 막 그냥 줄 리도 없고. 니들이 뭔 짓 한 거 아니야? 어? 저는 아니에요. 나도 오히려 그냥 청소해 놓고 짐 다 싸놓고. 저도 특별한 걸 한 게 없는데.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씨. 그럼 뭐야. 따라와 봐. 뭔 짓 났구나? 안녕. 한참 동안 시간이 늘어난 이유를 찾아내려 했었지만 결국 성과는 없었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하나야.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야. 에이, 설마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끼리 서로 의심하고 그러지 말자. 그래요. 저희 같이 지낸 세월이 있는데. 혹시 이거 끝나가기 아쉬우니까 주제 측에서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씨. 방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여기가 무슨 노래방이냐, 이 새끼야? 지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보기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미.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데.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especially with this buddy. 아니, 빨리 보레이. 아니, 빨리 보 Astra. 싸워 질도록 excused.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